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자치단체마다 3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오는 집중호우를 견딜 수 있도록 재대비를 해왔지만 몇 년 새, 100년 만에 한 번 온다는 비가 예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도 그런 사례인데요. 올해 장마도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큰 수혜를 입은 청주시의 대비책이 궁금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무심천 인근 저지대에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대형 양숙입니다. 시간당 660톤의 물을 퍼낼 수 있어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심천 수위가 올라갔을 때 저지대에 있는 물이 잘 배수가 안 됐을 경우에 펌프로 강제로 무심천으로 품어내가지고 저지대를 침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 장마 때마다 물이 차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했던 한 도심 교차로에는 저지대를 중심으로 원형 수로관 70여 개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원형 수로관의 역류를 막기 위해 이곳 교차로에만 집수정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청주시는 여름 장마에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 8곳에도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양수기와 수중 펌프, 원형 수로관, 집수정 등을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저지대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해 두 곳의 공공하수처리 시설에는 1억 3천만 원을 들여 역류방지 개폐식 수문을 달고 옹벽도 쌓았습니다. 청주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호우주의보 등이 발령되는 비상 1단계에는 재난 관련 70개 부서 120여 명이 비상근무를 시작합니다. 전국적인 호우나 태풍특보 등이 발효되는 3단계에는 최소 400여 명까지 비상근무 인원을 늘립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하천과 농업시설 산사태 지역 540여 곳 중 98%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